가라사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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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안녕 오늘 밍밍이랑 함께할 말씀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항상 복주고 싶어하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또 만나요 이보는 첫번째 감사합니다.